맞아요. 사랑할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 것도 다 간만해서 찍어야 되지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. 메이트에이크 갈 때마다 감정이 계속 올라갔다고 느껴졌거든요. 근데 본인 만족이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무슨 남자 배우가 저렇게까지 매번 갈 때마다 감정을 잘 잡아 그랬었거든. 아휴, 과찬이십니다. 되게 경선하시네요. 오랜만에. 아, 예. 일이나 해야 선배님 말을 듣네요. 예? 일이나 해야 선배님 말을 들어요. 아, 예. 컷하면 또 말 안 듣기 시작해서. 아, 그러니까. 이제 일로서만 만나죠. 아, 예. 잘 모시겠습니다. 아, 이게 왜 이렇게 좋죠? 왜? 머리 쓸어놓으면 옮기는 게. 아, 그래요? 일단 해드릴게요. 아니, 아니. 그래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